네,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열어보는 시간 돌아왔습니다. 정서환 아나운서와 함께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리포트를 준비했을까요? 첫 번째 리포트부터 뚜껑 열어봅니다. 네, 이번 주 첫 거래일 뚜껑은 바로 삼성물산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 증권에서 높아진 실적 레벨, 여기에 또 주주환원 강화 전망까지 내세웠고요. 목표 주가는 19만 원을 유지했습니다. 네, 삼성물산은 최근에 주가의 움직임, 계속 네옴 시티발 상승이 나타났었죠. 오늘 장에서는 어떨까요? 오늘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0.85% 소폭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11만 6천 5백 원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기대감이 좀 많은 것 같은데 하나하나 좀 확인해 볼까요? 네, 일단 건설주에 대한 흐름부터 체크를 해볼까 합니다. 이 레고랜드 사태를 비롯해서 업황 둔화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였던 건설주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연준의 기준금리 그 완화 기대감으로 투자 심리가 개선되면서 건설주가 들썩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도대체 무엇이 이 건설주를 움직이게 했는지 그 키워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가장 먼저 움직임을 보였던 이유는 바로 우크라이나 재건 이슈였는데요. 계속해서 종전에 대한 가능성, 이제 드디어 끝이 보인다라는 전망이 제기가 되면서 모듈러라던가 관련된 건설, 종목들이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네옴시티 기대감인데요. 무려 640조 원이나 되는 가늠조차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스마트시티가 들어선다라는 그 기대감으로 관련 수의 업종으로 건설주가 가장 큰 시세를 내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이러한 모멘텀은 눈으로 볼 수 있는 실적보다는 기대감으로 움직였던 재료였기 때문에 연속성을 찾기는 어려웠는데요. 하지만 국내에서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숫자, 즉 성과를 좀 볼 수 있는 호재성 소식들이 곳곳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11시 부동산 대책이었는데요. 정부가 부동산 규제 지역을 두 달 만에 추가 해제하면서 관련 기업들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켰고 또한 이 시점에서 동부건설이 수도 잔고 8조 원을 육박했다라는 소식으로 이로 인해 약 7년치의 일감을 확보했다라는 소식. 그러니까 정치의 완화 기대감으로 부동산 쪽 그리고 건설 쪽의 분위기가 조금은 우호적으로 바뀌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재료가 바로 둔촌 주공 분양이었는데요. 다음 기사 사진을 통해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큰 기대감을 모으고 있고요. 이렇게나 많은 시민들이 관련된 주택 청약에 관심을 보인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러한 대형 단지의 청약 성패가 향후 청약 시장의 분위기를 점치는 지표가 될 수 있다라면서 이러한 기대감을 높이고 또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가운데 삼성물산에 대한 수주에 대한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그래프를 통해서 수주 잔고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유한타 증권에서는 삼성물산의 신규 수주 증가에 대해서 실적 개선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왼쪽이 신규 수주고요. 오른쪽이 수주 잔고인데 잔고도 높아지고 있고 신규 수주에 대한 추이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삼성물산은 앞서 짚었던 대로 건설 섹터를 견인했던 사우디 네옴시티에 대한 수주 기대감도 큽니다. 사우디 국부펀드와 모듈러 그리고 그린 수소 분야에서 MOU 체결 소식도 알렸기 때문에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첫 번째 투자 포인트 쭉 봤는데 사실 이번에 돈촌주공의 분양이 잘 돼야 그러니까 미달이 나지 않아야 전체적인 심리 자체가 얼어붙지 않을 거라는 그러한 시장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지인들도 여기 가서 줄 서서 많이 봤다고 해요. 과연 이제 내지 말은 할지 그렇지 못할지는 알 수 없지만 관련한 시장, 건설 업계에 대한 혼풍이 불어올만한 이슈이기 때문에 성패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삼성물산의 주가의 레벨업을 끌어올리는 또 다른 투자 포인트 이어서 확인해 볼까요? 네, 계속해서 체크를 해볼 텐데요. 전망 그래프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반영했던 포인트들을 통해 21년 대비 전 사업 영역에서 성장을 보이면서 이렇게 역대 최대 연간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는데요. 도대체 어떤 포인트가 이러한 실적을 전망할 수 있는지 다시 돌아가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고서에서는요. 첫 번째 이유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공장 가동률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사업 공장 가동도 본격화되기 때문이다 라고 첫 번째 이유를 꼽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이 패션 쪽 부문이었는데요. 이 브랜드 리뉴얼과 해외 브랜드 매출이 기여하면서 패션 부분의 실적도 기대해 볼 수 있다라는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 제목에서 이미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주주 환원의 강화 정책도 기대가 된다면서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큰 투자 포인트로 제시했습니다. 네, 삼성물산 투자 포인트 쭉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의 주가의 움직임을 볼 텐데요. 작년부터 삼성물산의 주가는 좀 깊은 박스권의 주가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10만 원대에서 12만 원대까지 올랐다 내렸다를 계속해서 반복하는 움직임들이 보였고요. 최근에는 박스권 하단을 조금 깨는 움직임도 보였지만 이내 네온시티발의 주가의 상승이 이렇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주가가 여러 차례 좀 하락을 하면서 밀려나는 움직임들도 보이고 있고 대내외적으로 호재가 있기도 하지만 반대로 악재도 쏟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건설 업황의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앞서서 저희가 체크한 돈촌주고 1단계로 일단 성패 여부 보시고요. 2단계로는 지금 열심히 하고 있는 해외 부분에 있어서의 성과가 얼마나 빨리 오는지에 따라서 또 주가의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것이니까 여러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리포트 뚜껑 열어보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네 두 번째는 키에스트 뚜껑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텐트폴 드라마 본격화로 사실 요즘 또 중국에 대한 코로나 완화 기대감으로 관련주들이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키에스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에스트의 주가도 오름세워해 보이고 있을까요? 현재 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구간 0.7% 소폭 하락 구간 보이고 있습니다. 8,560원인데요. 근데 이 종목 최근에 많이 올랐습니다. 투자 포인트 뭐부터 볼까요? 네 일단 투자 포인트가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중국 코로나 방역 완화 기대감이었고요. OTT, 이 한활력 해제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주가 상승에 동력이 되어주었습니다. 관련된 콘텐츠, 엔터주에 대한 보고서가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오늘은 키에스트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적 그래프를 통해서 체크해 보면 올해 3분기 누적 실적은 매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1%나 늘었습니다. 하지만 영업이익은 적자를 지속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요인은 바로 이 키에스트의 제작 작품인 별들에게 물어봐 때문이었습니다. 올해 2분기부터 이 별들에게 물어봐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은 되었지만 이로 인해서 제작 맞이는 내년 방영 시점부터 반영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체적으로 매출은 증가했지만 수익성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이렇게 매출에 큰 영향을 준 별들에게 물어봐는 어떤 작품인지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연으로는 이민호 배우님이 있고요. 공효진 배우님이 함께 있습니다. 엔터님을 위해서 공유 사진으로 함께 볼까요? 공유 사진도 주연으로 준비가... 공유 씨도 나와요? 네. 공유가 아닌 이민호 배우입니다. 이민호 배우가 이렇게 주연으로 나오는데요. 잘생긴 사람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요. 그렇죠. 총 제작비가 무려 400억 원 이상이 투입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다시피 우주 관광객 그리고 우주인 등을 배경으로 한 우주 정거장 로맨틱 코미디라고 하고요. 또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게 공효진 배우님의 주연이기도 했었죠. 질투의 화신 그리고 드라마 파스타를 집필했었던 작가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봤던 별들에게 물어봐 같은 경우는 지금 열심히 제작을 하고 있고 그 제작비가 무려 400억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방영되는 내년에 진짜 잘 되어야겠네요. 400억 다 해소하려면 얼마나 대박이 터져야 되는지 어쨌든 이민호 씨, 공유진 씨가 잘 하겠죠. 그렇다면 두 번째 투자 포인트 이어서 볼 텐데 킨스트 내년이 엄청 라인업 화려하네요. 이거 말고도 또 기대할 만한 게 많네요. 너무나 많습니다. 일단 앞서 짚었던 대로 올해 이 별들에게 물어봐 등으로 인한 수익은 내년에 발생할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내년에 5편 정도의 기대가 되는 제작 작품이 예상되고 있는데요. 이 예상 제작 작품을 보기 전에 이미 킨스트에서 제작했었던 매출을 조금 올려줬던 작품들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많더라고요. 보일 수도 있었고 일단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여도은. 네. 그렇죠. 언니 밥 좀 사주세요. 이 예쁜 누나로 또 히트를 냈었고 하이에나 그리고 보건 교사 아는영. 그 외에도 라이브 온이라든가 보이스 시리즈물을 계속해서 제작하면서 매출과 실적에 기여를 했습니다. 때문에 향후 대표 기대작들, 이 파이프라인을 기대해 볼 수밖에 없는데요. 다시 한번 포인트로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두 작품을 가장 큰 기대작으로 꼽았습니다. 그 예고편을 제가 잠깐 간략하게 해드리면 넷플릭스에서 인기리에 방영되었었던 이 보건 교사 아는영. 그 작가님의 시리즈물로 일루네이션이라는 작품이 방영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케이팝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글로벌적으로도 인기를 받을 수 있다고 기대를 불러일으키고 무엇보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뒤에 이야기잖아요. 무대 뒤에 은밀한 이야기를 드라마를 통해서 풀어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작품 바로 비밀은 없어인데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작품이 너무나 기대가 되더라고요. 통제된 완벽만의 전부였던 한 아나운서가 사고를 당하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그러한 프리랜서 아나운서의 예능 성공기를 재미있게 풀어냈다고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작품이 너무나 기대가 되더라고요. 이러한 파이프라인으로 향후 내년의 실적, 적자를 계속했던 영업이익 쪽의 개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보고서 전망이었습니다. 키니스트 같은 경우에는 주가의 움직임이 최근에 바닥을 딛고 반등하는 움직임 보여서 5천 원대에서 8천 원으로 레벨업했는데요. 내년의 주가의 움직임도 더 기대가 될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을 보자면 5천 원대에서 8천 원대 올랐는데 내년에 텐트포 관련된 작품들 여러 가지 라인업이 이 8천 원이 뭡니까? 만 원선을 넘어서는 주가의 움직임 함께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리포트 뚜껑 여러분이 정서한 아나운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